우리 질러 더 크게 우린 느껴봐 Stay here Stay here Sa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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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준비해봐 Who's next? 지금 보여줘봐 Who's next? 좀 들려줘봐 Who's next? 4 minute 4 minute keep running running 이제 준비됐어 Who's next? 지금 보여줄게 Who's next? 이게 들려줄게 Who's next? 4 minute 4 minute keep running running Let's go! Ladies and gentlemen Introducing The one The only Most incredible For me Let's go! Here we go Let's go! The first The Look at The Fire The The 어서오세요. 우리 민트야 안녕. 만주닭 안녕. 골뱅이 오늘부로 민간이신 분으로 인사드립니다. 제대 아이스크림. 제대하셨나요? 우리 군대 갔다 오셨어요? 골뱅님? 자주 보겠네? 어서오세요. 우리 아바타 대통령님 어서오세요. 축하드립니다. 제대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범수님 하이. 우리 범수님 어서오세요. 우리 죽방님께서 부럽다고. 28일 있더라고. 진짜? 응 다음 군바리. 소희짱님 어서오세요. 레이싱모델도 요즘 계속 활동하시나요? 뭐 뜨문뜨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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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같은거 하고. 요즘에 자주 안해요. 촬영같은거 하고. 아 빨리 나도 그 무슨 행사같은거 해갖고 여러분들 봐야되는데. 행사같은거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싶다요. 보고싶다요. 저녁. 저녁. 저녁이라고 하나? 군대에서. 끝나는거. 그거. 기간 끝나는거. 저녁이라고 하나? 저녁이라고 하나? 축하드려요. 볼맨님. 추워서 촬영하다 얼어죽을때. 요즘에 날씨 너무 춥지않아. 진짜? 죽을거 같애. 새벽에 너무 추워가지고. 새벽에 너무 추워가지고. 새벽에 너무 추워가지고. 그리고 낮에는 되게 덥다. 새벽에 너무 춥고. 밤되면 너무 추워가지고. 밖에 나가지를 못하겠어요. 겨울옷 입으세요. 겨울옷.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완전 추워. 완전 개추워. 난 더. 불쌍인데. 큰 차이가 안вал. kloreb 시끄러웨어. 순이다. 자ii이. 샤워. 사나다. 용기야. 여러분 나 뭐. 나 오늘 뭐 달라진거 없어? 달라진거 없어? 나 오늘 뭐 달라진거 없어? 모르겠다? 머리가 파란색처럼 보이는데 조명 다시인가? 파란색처럼 지금 약간 화이트밸런스템 그런가봐요 전체적으로 약간 파려가지고 여보야 안녕 화장이 찐함 화장 오늘 화장이 좀 찐해 오늘 화장이 속눈썹 붙였어요 정답입니다 너무 진한가? 오늘? 너무 진한가? 속눈썹을 붙여봤어요 제가 할로윈데이에 노느라고 속눈썹 붙여봤는데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 다른 사람인줄? 너무 진하겠나? 너무 진하겠나? 세팅 안했는데 이뻐요 세팅한거에요 나름 잘 세팅 잘 못해가지고 그렇지 나름한거에요 우리 나쩌바미님 어서오세요 오늘도 스타할 사람 있나? 스타할 사람 있나요? 오늘 스타할 사람 있나요? 자 여러분 추천 한번씩 더 눌러주세요 오늘 추천도 뵙게 되면은 댄스하고 스타할을 추천 받으면서 스타할을 한번 해볼까? 스타할 사람 없어? 나 솔직히 말해서 어제 밤에 스타한다고 밤샜어요 밤새고 아침에 졌어요 아침이 아니고 거의 낮에 졌어요 미쳤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스타 깔려다가 전자파 싫어서 안깔는데 진짜? 나 지금 완전 페인인가 봐 나 완전 페인인가 봐 내가 이래가지고 게임을 우리 볼메님 별풍선 300개 감사합니다 ppap 새로운 버전 나왔는데 한번 보실래요? 이거나 받으시죠 우리 볼메님 저녁 축하드립니다 ppap ppap 새로운 버전 있거든요 해볼까요?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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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의 지난번에 나 이거 다시 보기 뭐 자른다고 그러던데 운영자님이 쪽지와가지고 이거 초상권 이런 것 때문에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빌딩 사상 어 버전 아 아 아 아 아 I have a pen I have pineapple Uh Pineapple pen Apple pen Pineapple pen Uh Pen pineapple apple pen Pen pineapple apple pen Dance time Pen pineapple apple pen Pen pineapple pen Pineapple Apple pen Pineapple Pineapple Apple pen Pineapple pen Pineapple pen collective otras Pen even when i have photos. and when you have photos. 아포페 펜파인 아포 아포페 펜파인 아포페 우리 볼베님 짱 볼베님 대박 볼수록 매력적이라고 우리 볼베님 헐 메인리 피피피셀 버전 뉴버전 고마워요 우리 볼베님 자주 봤으면 좋겠다 우리 볼베인 이제 저녁했으니까 자주 오겠지 자주 오겠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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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볼메 오랜만에 와서 내 피아노를 못 받겠구나 피아노 한 번 쳐볼까? 좋았어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더 눌러주시고 추천 뵙게 되면 댄스 갈게요 추천 댄스 아 스타야 되는데 가만있어봐 알바 2시에 끊는다고? 헐 안돼 가만있어봐 피아노 한 번 쳐볼게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 하울의 움직임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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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아우 많이 틀렸어 아 뭐지? 엄청 많이 틀렸네 와 허벅지가 두꺼워요 야 너 허벅지 보지 말고 노래 들으라고 속바지 아니고요? 범바지 범바지 어깨 깡패다 여전히 어깨 지금 어깨 지금 뽕 들어갔어요 지금 여기 지금 어깨 뽕 들어가서 그래요 진짜 어깨 지금 어깨 지금 오늘 힘 좀 줬어 어깨 힘줬어 그래서 그런거예요 저 되게 여려요 간여려요 나의 연주 괜찮았나요 나의 연주 어때? 볼매야 어때 볼매 볼매 알바하러 갔나? 어조비보다 깡배가 나은 듯 장관점이 좀 있어요 어깨가 넓으면 너무 건강해 보이고 얼굴이 좀 작아보인 듯이 어깨가 좁으면 여려보인 듯이 좀 얼굴이 커보이는 난 적당하죠 우리 쌤님 어서오세요 오랜만이에요 자 우리 추천을 받을 동안 또 게임을 한번 해볼까? 스타크래프트 내가 어제 밤새가지고 조금 늘었어 솔직히 조금 늘었어 솔직히 조금 늘었어 아 베이비투나잇 어 베이비투나잇 어 베이비투나잇 한숨 더 멋지고 기다리잖아 눈물이 쭈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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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내려 근데 갑자기 스타한 이유가 뭔가요? 제가 예전에 가끔씩 낮방이나 새벽에나 그 스타 방송 가끔 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또 다시 스타를 하니까 또 꽂혔어요 약간 어제 밤을 샜다 어제 밤을 샜다니까 오늘 완전 오늘 낮에 잤어요 오늘 낮에 한 12시? 그때까지 스타했어요 밤새고 완전 미충계인가 봐 미충계인가 봐 미충계인가 봐 미충계인가 봐 채널 3235에서 모일게요 아 진짜 한번도 못봤어서 스타 좋아하는지 몰랐네요 저 예전에 그 프로게이머 연보성님 있죠? 연보성님이랑도 게임했더랬죠 게임을 했더랬죠 게임을 했더랬죠 음 잠깐만 설정하고 제가 근데 내가 아니 연보성님이랑 게임하니까 재미가 없었어요 왠줄 알아? 연보성님이 팀플을 했는데 연보성님이 나를 너무 보호해주려고 하는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하나도 못해보고 나는 하나도 죽여보지도 못하고 지가 다 죽인거에요 나를 보호해주겠다며 그래서 재미가 없었어 ㅋㅋㅋㅋ 근데 보성님 진짜 잘하긴 잘하시더라고 프로게이머니까 나는 완전 아마추어니까 실력차이 너무나서 그러니까 시청자들이랑 시청자분들이랑 2대2? 뭐 이렇게 했나? 3대3 했나? 다 발라버리시더라구요 진짜 잘하시더라구요 나는 우리 그냥 시청자분들이랑 그냥 재미로 그냥 하는거니까 자 PC 써보고요 채널3235 추천 한번씩 더 눌러주세요 채널3235 제가 연습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계속 랜덤 했었거든요 랜덤이 재밌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프로토스 파고있어 프로토스 파고있어 프로토스를 왜 고르냐고? 내 맘이지? 어? 헐 헐 멍미? 나 토스 골랐다고 나갔어 신나가 개매너네 아 나 자꾸 근데 스타하면 단점이 자꾸 욕을 욕을 어? 어? 들어오셨네 안젤 잠깐만 몇 분 더 모이실 때까지 네 범순님 범순이 주무시나요? 헌터에서 샤샤샤샤 헌터 보고싱 어? 엔젤님께서 따라 들어오셨네 오 잠깐만 아 내가 만들까? 나 만들지 몰랐는데 헌터 매너만 오 이 분 되게 잘 따라 들어오신다 자 지금 채널3235 PC 서버에 채널3235 있습니다 50분들 같이 놀아요 어? 나 자꾸 또 잠깐만요 방화벽을 어? 뭐지? 나 런처는 왔는데 왜 그러지? 나 자꾸 쫓겨나지? 헌터 오는 순서 아 아 진짜야? F78 누르면 자동으로 따라가자 오 그런가 보네 자동으로 뭐 하셨나 보네 아 나 왜 자꾸 강태되지? 아 나 왜 자꾸 강태되는거지? 아 짜증나 너 왜 자꾸 강태되지? 멍청아이들아 강태되지마 강태되지마 뒷 lie 4대3 4대4 델 강태되지마 5대4 3대4 5대4 5대4 Mountains 나 렉이야 나 왜 렉이지? Pl sorts 생각해볼까? 어떡해요? 성적언정 방 파주세요 따라가는 거 어떻게 한다고? F7? F7? 어렵다 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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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분들 되게 잘 하시는 거 같아 F7? 됐다 고고 오 이분들 되게 잘 하시는 거 같아 뭔가 프로의 냄새가 나는데 전적? 전적 때문에 그래요? 나 전적 한번 볼까? 전적? 전적? 왜 전적? 9승 14패 아 미안 나 못해서 F7? F8? 아 아 이게 아니구나 왜 이렇게 아이디 이름 어렵게 해놨어요 F7 이거 봐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인데? 근데 지 이거 아니야? F7? 눌렀는데? 네 F7 여기 응 옆에 쫙 떼기 응 옆에 붙여 맞지? 네 아 어렵다 이거 안됐는데? 나 폴 눌렀는데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가 있네 이거 뭔가 잘못했나? 갔다 왔다 고마워 응 응 아! 왜 이렇게 아이디가 어려워 F F L L L E 뭐야 이거는 아 3.33 맞지? F7 어! 했어 네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래잖아 자꾸 아 그냥 방제를 줘 나 또 성질나네 안된다고 그래 C 짜증나 3대3 투혼할 줄 몰라요 3대3 헌터 에너 안타 뭐야 뭐야 이게 12 영어 L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겹핑이 뭐예요? 아 나 못하겠어 겹핑이 뭐야 어려워 아하 어렵네 겹핑이 뭐지? 우리 채팅방 얼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어제 그저 잘 됐는데... 이상하다? 갑자기 안되네? 이상하다? 갑자기 안되네? 왜 안되냐? 왜 안되냐? 왜 안되냐? 제라님 불법 CD키 사용으로 안되는 듯. 그게 뭐예요? 몰라요. 그냥... 그냥 누가 켜주고 누가 만들어주면 그냥 할 줄만 알아요. 거기서 할 줄 몰라요. ㅋㅋㅋㅋ 아 나 너무 바보 같네? 나 너무 바보 같애. 인터넷 문제라고요? 아 비오짱님! 스타 한번 하기 힘드네요. 왜 이렇게 안되는거야? 아 뭐지? 아 뭐지? 아 뭐지? 아 나 잘했다고... 원래 잘 됐다고... 나 원래 잘 됐어... 부왕아 그지? 우리 같이 게임했잖아 그지? 우리 게임 잘했잖아... 아이씨... 부왕아 그지? 우리 같이 게임했잖아 그지? 아이씨... 난 투혼은 할 줄 몰라. 투혼은 할 줄 몰라요. 뭐야 이 부왕새끼! 갑자기... 나 할 줄 모른다고 할 줄 모른다고... 나 투혼 할 줄 모른다고... 젤라 W 그렇지? 이렇게 쉽게 만들면 좋잖아... 아직 없나? 아 없어... 아... W 아 나 왜 이렇게 바보같지? 흠... 왜 이렇게 못하지? 흠... 되나? 동회가 왜 지금 되지? posição 젤라 님이 견적 좀 쪄는데... 죄송합니다 내가 그랬다? 내가 그랬다? 아 왜 안되지? 아 미권 없이 또 무광이라 편이야 또 무광이라 편이야 이 두 분 되게 잘 지금 어게이팅 두 분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자 드디어 방풀해도 됩니까? 당연히 안됩니다 장난하십니까 그럼 나 몇팩 보여줘 나 비전 켜줘 비전 방송 꺼주셔야 됩니다 방풀하면 안되기 그럼 이따 롬 롬 롸 롸 롸 롸 롸 롸 나한테 명령이야, 부왕이 너는. 컬을 줘. 컬을 줘. 컬을 줘. 컬을 줘. 컬을 줘. 뉴 스타 아니고 고정 스타. 스타2요? 스타2는 할 줄 몰라요. 게임에 사는 부분은 remained twenty-five. 정 natürlich. 엉뚱이 안 올라 졌다. 엉뚱이 또 무슨 일인지. 엉뚱이 또 무슨 일인지. 엉뚱이 또 무슨 일이야. 엉뚱이 또 무슨 일이야. 엉뚱이 또 무슨 일이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프라제 못 하시는데요? 앤젤리? 연습 좀 하셔야겠어요. 가스는 남겨주마. 야 너 그런 것 좀 하지마 부황아. 꼴 뺄기 싫어 죽겠어. 나댄야 양아치? 재미있니? 내 삶은 아이온 넌 하느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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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풀 방풀 방풀인거 딱 걸림 지금 내가 양아치니 이러니까 뭐 웃었어 목소리 만들었다고요? 그런게 어딨어 다크 왔어 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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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맙소사 아 맙소사 아 맙소사 겁나 빠른데 아아 안돼 안돼 아아 맙소사 어? 못하시는데? 안돼 안돼 이러니까 갔나? 뭐지? 안돼 이러니까 갔어 귀여워 어떡하지? 지금 나 봐주는거야? 뭐지? 안돼 이러니까 가버렸어 다크가 다크 다소실이 있는거에요 어떻게 알았지? 멧팩이네 개판이네요 멧팩의 방풀에 emotpi 멧팩 안돼 아 멧팩 아니구나 헤헿 그냥 한번 가본거구나 Cause I am playing it Apr meets Vul Ult 아냐? 되게 못하시네요? 방풀이 뭐임? 방송 보고 플레이하는거요 너무 못하시는데? 되게 못하시는데? 왜이래? 오예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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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안쪽에 포터있어 잠깐만 있어봐 흐흐흐 흐흐 하크 왔자네 음... 어휴... 여기가 내 앞마당 후앙아 백합님 어서오세요 찍썰정어 되게 못하시네요 아니 되게 못하시는게 아니고 생각보다 아니 되게 잘하실거 같이 생기셔가지고 제가 쫄았거든요 좀 봐주신거 같애 나를 좀 봐주신거 같애 솔직히 방풀하고 계시다가 방풀하고 계시다가 내가 안돼 이럴까 해주신거 같애 흠 아이씨, 이것도 안 누르고... Very deserving... Make use of me. What?! My life for I am! ...and I am aress of the war! What?! 베럭 좀만 베럭 좀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왜 이렇게 안 먹어? 어 이거 업그레이드 했어 으응? 왜 단축키가 안 되지? 배터리가 없나? 에잉? 키보드가 안 돼 키보드가 안 돼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나는 딸으로 배문으로 내 위기 배터리가 안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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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지지야. 야 뭘 지지야. 아직 아닌디. 지지 진짜. 지지야? 지지라고? 이게? 알았어. 아 진짜. 아지아님 어서 오세요. 아. 야 부왕아 너 왜 이렇게 못하냐? 부왕아 왜 이렇게 못해? 아 진짜 어이없네. 잘 좀 해. 잘 좀 해.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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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우리 안49 fille을 위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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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먹었다 까먹었어 싫어한 놈들이 고마워요 우리 싫어한 놈들이 곧